어린아이 같이 대의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어린아이가 하나 둘 났기 때문에 거의 우상화될다시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혜도 치지 않을 정도로 천하게 그렇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아주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 당시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태형 19장의 시점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실 것을 바라고 아이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시대에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사람은 것이라 여러분 그 상황을 바로 아이들이 오니까 저희들이 꾸짖어다 야 애들 가 가 가 어린도 바쁜데 너희들이 그냥 천하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용납하고 오늘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이 말씀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 말씀인지 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두 가지 첫째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요 겸손 본문의 3절 진심이 너희 기도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자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누군지 이 어린아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었다 겸손 나를 겸손 낮추는 자 여러분 은근히 뭔가 사람은 다 자기 잘하고 싶거든요 저도 있어요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나를 인정해 줄 수 모르겠고 그래서 자랑을 하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왜 안 좋으면서 또 나누어 지어요 이게 근데 타인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자 이 말이요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자가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어린아이자는 받들어라 보니까 마가범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화지리시대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용납어 금하지 말라 하나님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심으로 너희 기도니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다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 받든다 예수님 만나고 난 천국 가야 된다 하는 생각 그 받드는 마음 아시겠어요? 오직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받들지 않으면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이 뭐 있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참 이 성경 말씀 해석이 제가 참 어려운 게 아니 예수님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구원한다 하셔놓고 영접한 순간 내 영혼이 거듭났는데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했는데 어린아이같이 금방 그렇게 바꿔집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종목 간다고 이 말씀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변화를 강조한 것을 알겠는데 천국의 모든 것을 딱 잘라서 말씀하셔보니까 그럼 막 믿는 순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러고 바꾸어지냐고 사람이 안 바꾸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 올라와요? 이 두 개가 딱 상충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물통에서 한 단어를 딱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 아 돌이켜라는 이 단어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돌이켜 그 말은 뭐이고요? 방향을 전환하라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요 그 당시 제자들이 정규 누가 크냐 소위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하기를 돌이켜 생각 자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희귀하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 간 가치관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롭게 만드는 피조된 거 거듭난 거 이전까지 일어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보라 새로운 인생 물과 성료로 거듭난 인생 하나님 아들 따른 인생 마귀의 속박이 해방 사람의 자녀의 인생이란 새로운 새 출발 인생이 주님 만났다면 이 돌이켜 그러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되면 인생 간 가치관이 바꾸어져야 바지가 아니고 바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게 되어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너무 좋은데 바태관천 보아를 발견한 후 천국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위를 팔아 그 바지를 샀느니라 소유판이 하나도 안 날까 봐 천국을 만나고 나 이수님 만나고 나니까 돌이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그렇구나 얼마나 여러분 돌이킵니까 어린아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줄 알고 하다가 만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땅에 복받고 잘되고 잘못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결단께란 아주 무서운 결단께로 들어가지 못하구나 이렇게 강조가 있는데 이런 말은 뭔 수가 있겠지 어떻게 이대로 하고서 뭔 수가 좀 있겠지 하고 두리뭉시려니 넘어가고 있다가 종교생활을 하다가 딱 거기에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쪽 갔다 오신 분들 연계를 본 사람들이 신혼입은 사람 드문드문 들어간대요 아주 어쩌다며 들어간대요 막 종교 환영은 날 가나요 그런데 시커메고 원입은 사람이 뭐 들어가면 무슨 무수한지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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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뒤에서 그런데 뒤에서는 안 보니까 밀어밀고 막 불속에 떨어지고 시커메고 원입은 사람은 당연하는데 무슨 무슨 회색 원입은 사람 회색 원입은 사람이 그렇게 무수한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왜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지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 들어간다고 거짓어다가 누가 책임지냐고 그것을 사실 성경에 그 신비한 그 체험 누구 보고 난 체험 얘기가 아니여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돌이켜 흘기하세요 흘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요 사우랑과 다이당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비교해 봐요 사우랑이 왜 그렇게 됐을까 마지막 자살해 죽고 비참한 신애가 되고 말았는데 처음에는 원래 그분도 성령 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이 말이 아 성임했어요 그들과 예언도 하고요 변해야 세 사람 세 사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우랑이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암락이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만나서 왕이 된다 기름문 받고 이렇게 됐는데 숙부가 물어봐요 너 사무엘상자 만나서 너한테 뭔 말하디 일체 나라 이런 말하지 않느냐 입이 참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왕으로 이제 제입법인데 자기에게 임했거든요 그때 숨어버렸어요 보니까 행구 사이에 옛날 성경 지금은 진뽀다리 사이에 숨었다 왕이 된 자고 제가 숨었다니까요 겸손해갖고 나는 자기가 없다고 또 어떤 불량들은 야 이게 무슨 왕감 되겠냐 막 그랬는데 멸시했는데 그는 잠잠하였다라 그러든 저러든 잠잠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그 또 암문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여와 영이 감동해가지고 여와 영이 감동했으면 성령에 임했어요 소를 각을 따갖고 쪼개서 다 보냈어요 너희들 군병으로 모집을 때 안 오면 이렇게 다 쪼개버린다 와 그래갖고 오 모여가지고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전쟁이 이겼어요 전쟁이 이거나 야 야 사울을 함부로 왕 되자 모든 그 사람들 이번에 죽여버리자 사울이 리더십도 우리가 이겼지 않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좋은 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절대로 또 그런 사람을 품고 보호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버림받고 말았을까 처음에 버림받은 게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원래 나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사무엘이 잘 못했어요 일주일 기다려서 안 와 백성 흩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드리니까 그때 다 기다렸다는데 다 와가지고 제사드렸다고 왕이 망연되지게 됐다고 왕이 불순정했을까 왕 나라가 기울지 못한다고 아 거기서 딱 끝내요 이야 정말로 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구나 어떤 이의를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아미만을 시발합니다 아말레 진멸하라 진멸하라 조금 백성들이 좀 좋은 소 양 남겨놓고 제사드립시다 그 말 좀 들어갖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리고 그래서 사울은 버리고 말아요 이게 나무 얘기입니까 그냥 넘어갈 얘기냐고 허림당한 거 말았어요 결정적인 게 골리아스를 다잇이 이기고 나니까 인기가 다잇에게 다 왔어요 그래서 다잇의 죽인자는 맘만 나는 천천 막 힘이 불쾌하고 불쾌하고 그때부터 이 다잇을 주목했더라 이놈 나도 만들겄네 내 왕자리가 의태였는데 이게 문제에요 왕자리 잘 부르시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자기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자기는 그냥 사용된 것에 감사해야 되지 다잇이다 너 아니면 골리아 안 죽여서 우리나라 다 죽었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 쓰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아들 요나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것이 왕위가 못 조지 자기 왕국 자기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나 내 것 내가 모든 건 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중심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됐잖아요 여기서 버림을 받고 말아요 그때는 마귀가 역사가 말아요 끝까지 다잇 죽이려고 쫓아다니 졸장부 인생 마지막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근데 다잇은 이 사우랑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고난과 어려움이 스스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계속 만나가지고 나중에 뭐란가 여완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이시요 막 오직 하나님 품에 계속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사우랑은 고난 없이 겸손했지만 한순간에 왕이 딱 오르니까 나중에 내면에 이 육신의 정욕 암무고 정욕 이성을 꿈틀고 이 네아 세 가지가 항상 있는 이 육성의 속성을 뽑아내고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타라고 말더라고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그때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나면 내가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예수님 품속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원해주고 겸손해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고 오늘 지금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언제 될까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부족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순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우랑과 다이두왕의 결정적인 차익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우랑 회계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계 회계가 얼마나 좋은 거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회계의 눈물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 회계의 눈물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서너 살 먹은 아이가 내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좀 잘못될 때 엄마가 엉덩이에 때렸어요 엄마 엄마 하고 무릎에 기어 올라와 아이고 내 새끼야 호도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울기만 하면 하여튼 회계의 눈물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은 눈물이 없으면 못 가요 회계의 눈물 눈물 제가 장신데 신정은 3학년 졸업한 때 MT 훈련 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생들 부흥회로 한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잠자고 기도 계속 훈련 받아요 근데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냐 명성계 김상원 목사님이 모셨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분 그 한마디에 내가 어흥 물었어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에서 한 2년 좀 넘었는데 우리도 한 70, 80년 작년 출석해서 좀 잘 됐는데 근데 내가 실제 목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별로 강파계에서 별로 안 울어요 눈물이 없어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흘린지 그렇게 아니 3일 동안 내가 제일 많이 운 것 같아 휴식이 안 돼서 나 혼자 어떻게 많이 운지 몰라 무슨 얘기 보신가 눈물 얘기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내가 사모였던 그 목사님이 세상에 세상에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선질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돌이켜 돌이켜 휘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글쎄에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괴사람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영어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천국 가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갈라의 5장 19절에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문수맺는 거 부문쟁 시기 부문행 당기 있는 거 분류람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거 그거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 경각 등가느니 이런 일을 한자 하나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목관대 여기 보면 술취함도 투기 식이 분냄 당기는 분열 우리가 좀 다 믿으면서도 좀 그런 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와 제가 아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분이 영적세계에 대해서 아시고 천국과 지옥 갔다고 많은 얘기 들어서 목사님 목사님 80% 목사님 80%가 지옥가게 생겼어요 왜요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떡으시 가고요 배도고요 신반받을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안 걸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 뭐 이 속성에 대한 애쓰기 날마다 회개하고 사는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참외기들하고 사제선포라고 우리 교회만 있을거 이게 지금 계속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돼요 동행 어린애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지내게 되면 온전하게 변호칠 목사님이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아들아 나를 만나면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니라 그러더래요 자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온유 겸손 어린아이 성품이 온유 겸손인데 주님 만나면 은혜 받고 나면 깨닫고 나면 만나서 온유 겸손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주님 만난가 곤란 어려움 때문에 만납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날 용어롭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 인간 한계를 느끼고 울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영적세기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 않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리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 만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에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 겸손 사랑이 되면 마지막 최후에 주님의 동행이 돼요 근데 온유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 한 쌍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더라고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 내가 온유한 마음은 다 품어요 겸손한 마음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나아가는 내가 낮은 유지한 것이고 온유한 것은 내가 나를 낮추고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내려놓은 것이고 이래서 온유한 겸손 한 쌍이라 여러분 보면 인격의 성숙이 뭘로 할까 신학의 열매를 뭘로 할까 온유 겸손을 보면 알아요 온유 겸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 뭐 나 이 말 참 좋은 게 요즘 사람이 치열한 생존경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나워야 되고 강해야 되고 독해야 되고 아주 막 이런 사람만 사는 세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고 내가 양보하고 오른밤 때는 이빨 내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고 돈관계는 옛만하면 좀 내가 양보하고 형제관도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예수님이 보상해 주지 않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원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이 인생의 산에 사는 그 길이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베드로레스 2장 2절의 회담에 나와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상호하라 이러마 알며마 구원해 있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한 1, 2년 된 아이들은요 사탕 달라고 안 해요 사탕이 뭔지 몰라요 그게 엄마 절심을 좋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젖도 순전해야 되요 깨끗하고 완전해야 되거든요 순전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탕이 없애야 돼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영어 신령적인 젖을 상호하라 이러마 알며마 너희로 구원해 이르도록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어야 구원해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드려야 되고 매일 성격 읽어야 되고 매일 말씀 먹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인데 동생이 뵀어요 3년 터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젖을 떼려고 안 먹으려고 그냥 젖을 먹으려고 안 주려고 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엄마 젖에다가 침 묻히고 찌찌 찌찌 하고 안 먹으려고 근데 기억하고 내가 먹으려고 막 물어보려고 안 주려고 하고 내가 딱 그때 엄마 딱 쳐다보니 저쪽 가있다고 개네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그런 말 했으면 엉덩이 때려버려야지 이 놈 못된 놈 세상에 접어먹고 큰 놈이 이제 젖대면서 저쪽 가있다고 걔네네 지금 엄마한테 그렇다 이 말을 해 이 놈 못된 놈 맞아야 되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안 때렸으니까 나는 기억도 없어 어린아이의 그 말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 엄마 이 놈이 세 살짜리야 그런 말도 어떻게 하잖아 그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워 근데 어린아이의 말은 꼭 한번 들어보면 다른 어떤 아기가 없어요 좋고 좋고 웃고 금방 울다가 금방 웃다가 왔다 이 사닥스럽게 오고 머리 굴리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면 저 대침 안 묻힐 테니까 오세요 많이 오셔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총이 키울 때도 하나 얘가 밥을 안 먹으니까 즉 엄마가 머리를 쓰기를 밥에다가 밥숟가락에다가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입에 넓으러 그래갖고 막 매우면 또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억지로 미개 그렇게 해서라 미개를 키우는데 한 번에 저 엄마가 그랬대요 은총아 너 엄마 늙어갖고 밥 못 먹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밥을 또 억지로 미개라 그랬더니 은총이 뭐라뇨 때리면서 그랬더니 그런데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데 때리면서든 어쨌든 간에 매개한다는 거 죽여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뭔가 자 우리의 천지에 주신 아버지요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하시면 감사한 아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뭔가 이 개시가 중요한데 이 개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제해야 하는데 누군가 세상에 야무지고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냥 이겨버리고 털치하고 그래갖고 내가 막 성공하고 너 주님이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신생사리가 아 내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함 회복되면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세임의 음성이 있고요 교제가 있고요 그래서 복 받는다고요 복은 나중에 따라오고 동행하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주님의 잔잔한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의 재미 말씀 있는 재미 찬양의 재미 은은하고 잔잔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위로하고 기쁨이 오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솜털털 가벼웠고 무거우면 안 돼요 주님 만나고 나는데 맞겠는데 주님 품에 들어갔으면 참 쉼 안식 주님 안에서 안식 평안해 아이들은요 그냥 소가지 없어 그냥 내일 걱정 안 해요 휘둑거리고 놀고 그래 엄마 있으면 돼 그냥 머리 복잡 안 해요 계산 안 한다니까요 그냥 엄마가 좋으면 엄마가 있으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내려오구나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금방 휘둑거리고 울다가 금방 울다가 울다가 또 묶이도 금방 그래요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고요 그 신앙생활 그거 잘못 온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연쾌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기도 많이 한 사람 오늘 사과나온 기운이 빠져나가요 사과나온 기운이 근데 얼굴이 무겁고 그냥 눈이 침침하고 그거 주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만 되면 결단고 그러나 주님의 생명에 교재가 없는 사람도 어떻게 청구하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추고 겸손하고 그런데 에베스 1장 10시점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과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영을 주사 알게 하시고 그분 영이 와야 알아야 주님 만나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영의 눈이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사십니까 지금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부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르심의 소망 정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대로 존립할 것인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 사냐 죽느냐 어떻게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것인가 교회생활 이대로 될 것인가 이대로 회복이 될 것인가 곧 휴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다음주에 정말 다 나올 것인가 과연 앞으로 부흥시대가 올 것인가 이대로 한국의 부흥 이대로 끝난 것입니까 그래서 있는 숫자나 겨우 잘해갖고 휴거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정도 해야 되지 전도에 다 막혀버리고 국가적으로 다 막아버리고 있는데 과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시대를 알고 있을까 그냥 오늘 무엇인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 풍성에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걱정하잖아요 예 그 목사님 어린애같이 단순하고 그냥 웃고 좋아하더니 또 심각하지 하십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대요 저는 왜요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맡겨요 나는 그러나 최후적으로 긍정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절대 하나님을 지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아래겠거든요 작년에 금식 세 번 할 때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한국 살면 북한 통일되고 나는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만히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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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